4.15 총선 재검표 공병호 tv는 어제 추미애 아들사랑 검쪽같은 내새끼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추미애 장관 측이 추미애 아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벽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에 근무하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씨를 미국 이사단으로부터 뺏어 용산에 배치하는 모든 카츠샤가 불효하는 용산으로 보내기 위한 청탁 의혹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는 9월 8일자 중앙일보 이철재 기자의 심층 보도 자료를 참조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용산 이동을 위한 청탁의 전모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씨가 2016년 카츠샤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을 이야기합니다. 카튜사에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기 전과 또 후에 용산으로 부대를 옮겨달라는 청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대를 배치 받기 전과 또 후에 그 청탁권입니다. 이것은 서씨의 군휴가 미복기 그리고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 사건에 이어서 용산 부대 배정 청탁 의혹 사건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 자대 배치 받기 이전과 이후로 두 개에 나누어서 청탁이 주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게 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무렵에 당 대표실 차원에서 국방부의 추 장관 아들 서모씨 27세의 통역병 선발과 관련 뿐만 아니고 또 부대 배치 이동과 관련해서 청탁성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9월 7일 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지만 밑에서 차단했다는 이야기를 통역병 청탁 관련 보도가 나온 뒤에서야 제가 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청탁은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압니다.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온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확인해 준 겁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전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인 육군 대령의 정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서실을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 등이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의 청탁이 있는데 그 청탁의 하나는 평창올림픽의 통역병 선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정부에 있는 주미 2사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겁니다. 송영무 전 장관은 해당 청탁과 관련해서 국방부 내에서 움직인 인물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당시 국방부에서 근무 중이던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장관정책보좌관 A씨를 지목했습니다. A씨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대표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다만 A씨는 답변을 당대표실에서 전달했을 뿐 자신이 직접 청탁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렇게 선을 분명히 껐습니다. 하지만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대표실에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냐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당대표실에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도 자신의 문의를 받은 실무자가 장관실 관계자 B씨에게 이를 보고했고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알아본 것은 B씨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B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를 부인하고 맙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 장관 측의 입장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서시 변호인 측은 9월 7일 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부대 및 보직 배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 없으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추시와의 부대 배치 및 보직 결정은 컴퓨터 난수 추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배노인 측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4.15 부정선거에 보았듯이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의지만 가질 수 있으면 컴퓨터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대 배치 이후에도 용산 배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자 배노인 측은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해서 오늘 중으로 입장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바꾸게 됩니다. 두둔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자식이기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옛말처럼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한번 서서 생각해보면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의정부에 소재한 미군 이사단 근무의 불편함을 느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엄마에게 계속해서 툴툴대면서 용산 이동을 원하면 엄격한 자기 절절이 없다면 아랫사람에게 알아봐달라고 요구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상상해볼 수 있고 합리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시민 시신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 내 자식 잘되라고 바라는 부모들이고 본인도 반미해서 자식은 미국 유학도 보내고 하는데 내 자식 그런 위치에 있으면 청탁 안 했으면 엄마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민의 입장을 두준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서민 말씀은 일종의 체념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의 추적 기사들이 모두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요한 사건 수사는 처음에는 의혹 제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언론의 책문은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밝히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몫입니다. 야단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독자적 특임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든지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공적인 자리에 앉으면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이렇게 공사 구분이 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추미애 장관의 그 동안의 폭주는 말하지 않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거의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제거하는 과정을 지켜봐온 많은 시민들이 추미애 장관의 이런 것과 속이 다른 모습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적당한 선에서 듣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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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